주제가 뭐냐면 상대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상대성 그러니까 상대성의 정신의 작동 원리인데 예전에 한번 봤었다시피 너네들한테 8온스 고를래 10온스 고를래 12온스 고를래 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한다는 얘기야 중간값을 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중간값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중간값을 선택한 건데 비교를 통한 중간값을 선택한다 그 내용만 꼭 기억하고 있어서요 알겠죠? 비교를 통해서 갈게 상대성은 워크 작동합니다 끊어주세요 뭐뭐로써 작동합니다 이때 as는 뭐뭐로써 라고 해석할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써 메커니즘은 한국말로 하면 작동원리라고 하면 돼요 일반적인 작동원리로써 작동을 하는데 For mind 어디에서? 이때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정신에서야 정신이라고 해석하세요 mind 그 정신에 대한 정신을 위해서 일반적인 작동원리로써 작용을 합니다 In many ways 여러 분야에서 And 그리고 이때 어크로스는 걸쳐서라고 해석하자 정신을 위해서 작동원리가 작동을 하는데 많은 분야에서도 작동하고요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도 작동합니다 삶에서 됐지? 그 삶에서 많은 다양한 분야나 많은 여러가지 방법으로다가 그 작동원리가 작용한대요 됐지? 그 작동원리는 상대성은 뭐라 그랬지? 비교를 통해서 중간값을 선택하는 작동원리가요 여러 분야에서도 그렇게 작동한대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게 뭐가 들면 예를 들면이 나오는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 반싱크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작가인데 mindless eating이야 mindless이니까 생각이지 생각없이 그래서 뭐 무분별한 먹기라는 책의 저자인 브라이언 반싱크라는 사람은 잠깐만 이거 틀렸지 왜냐면 콤마 콤마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나왔잖아 showed 이렇게 하자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자 보여줬는데 데디아를 보여줬어요 이것이 can also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의 waistline waistline waist가 허리니까 허리둘레 허리둘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됐지? 근데 여기에서 해볼 때 딴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허리둘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먹는 양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돼 많이 먹으면 살이 찔 테니까 알겠죠? 그 정도로다가 의역을 하고 가자고 우리는 결심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지를 결심합니다 not simply 간단하게 여기서는요 이렇게 하자 not a but b 어? but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거로써가 아니라 이렇게 하자 function, 기능으로써가 아니라 이제 함수란 뜻인데 잠깐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보면 함수란 얘기는 어떤 입력값이 들어가면 y값이 이렇게 들어가지 나오지 이게 함수잖아 함수란 얘기는 요거는 뭐냐면 여기 어떤 방정식 같은게 있는거야 x값을 집어넣으면 y값이 변해서 나오는게 함수잖아요 의역과 치역 이런거 배웠잖아 그래서 여기는 함수야 함수로써 먹는 것이 아닙니다 how much food we actually consume 우리가 실제로 이때 consume은 이 세 의미로 볼거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먹는 그런 음식에 얼마나 많은 양의 함수로써 우리가 많이 먹는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만 먹어야지 이만큼만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내려고 먹는게 아니라 오히려 뭐뭐에 여기서 먹는다 이것의 alternative이니까 대체되어야 되겠지 대체 이것은 대체인데 여기서는 선택지라고 해석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선택지들에 대한 뭐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비교라는 단어가 우리 뭐였었지 맨 위에서 compare라는 단어가 나왔었지 그것의 명사가 뭐냐면 comparison 비교라는 명사에요 comparison 선택지들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머니 먹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만큼 소비해야지 이만큼 써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만큼을 먹는게 아니야 나는 오늘 공부 열심히 할거니까 고기를 3근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고 어떻게 먹는다는 얘기야 여기 고기 4근이 있고 6근이 있고 10근이 있네 그럼 우리는 뭐 먹어야 돼? 중간값이 6근을 먹어야지 선택지들을 비교해서 먹는다고 이해됐어? 용스 이해됐어? say 한번 말해보자 이렇게 명령문의 구조가 나오잖아 그럼 예를 들면 우리는 have to choose 선택해야 되는데요 between three burgers 3개의 버거 사이에서 선택을 할건데 on 메뉴에서 하나는 8, 10 그리고 10이 온스입니다 3개가 있어 우리는 be right to 뭐 할 가능성이 크다는 표현이죠 우리는 고를 가능성이 커요 10온스 버거를 고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be perfect 완벽하게 만족할 가능성이 커요 그 식사의 끝에서는 만족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8온스를 골랐을 때보다는 10온스를 골랐을 때 뭐한다? 완벽하게 만족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야 우리는 10온스를 고르고 6번 문장은요 그냥 한글이 있는데 읽어볼게 여기 들어갈게 뭐냐 하지만 여기 들어가네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선택권이 10온스 12온스 14온스라면 요거지 요번에는 8, 10, 12가 아니라 10, 12, 14온스라면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다시 중간의 것을 선택할 거고 그러니까 12온스를 선택하게 될 거고 비록 우리가 더 많이 먹었지만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매일에 양념을 섭취하는 포맛등을 느끼기 위해 필요하지 않았던 15온스의 햄버거에 똑같이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값이 15온스보다는 많이 먹었지만 오히려 똑같이 느낀다는 얘기에요 완벽하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31번은요 제목을 이렇게 적고 가자 이건 좀 쉬운 질문이라서 쉬운 질문이라서 상대성은 정신의 작동원리다 선택지의 중간값을 선택 선택지의 중간값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뭐로 나타났지? 결과가? 행복감과? 만족감이? 올라간다고 그랬지 여기에서 쓸데없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내가 10온스, 12온스 14온스 중에서 12온스를 골랐지 그러면 10온스 먹었을 때 보다는 뭐 갈 거야? 허리 둘레가 어? 파겠지 중간값이니까 허리 둘레의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까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허리 둘레 손님이 왜 형용값을 미칠 건지 알겠지? 왜 또한 영향을 미치냐면 8, 10, 10이었을 때는 10을 고를 텐데 그러면 포만감도 느끼는데 만약에 선택지가 10, 12, 14면 우리는 11을 먹게 될 거니까 우리가 살이 찢을 거잖아 그걸 좀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알겠죠? 이 글에 주제 적었고 연결사 per example 적었고 어법상 틀린 거 우리 찾았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showing이 아니라 콤마, 콤마는 주어와 동사다니까 동사 나와야 돼서 show, do로 바꾸면 될 거 같고요 function의 뜻은 함수라고 그랬어요 함수는 2x plus 3은 y이면 이 x값에 따라서 y값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소비할지 정해져서 나면 이 결과값을 도출해 내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함수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compare reason 한 번씩 적어봐 비교라는 뜻이고 연결사포 적었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32번 가보자 32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철학의 기초 철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왜 철학이라는 과목을 배울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거는 내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 그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모른다 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배울 때 모르는 것에 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야 알겠지? 자 가볼게 네 그런 얘기랑 좀 다르긴 한데 철학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e-based on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무지에 대한 인식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서요 이게 빈칸출원 문제로 이미 나왔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니? 라고 너네들한테 물어봤던 거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게 핵심 소재야 무지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무지에 대해서 인정 또는 인식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철학자는요 Sust for 자 Sust가 목마르다 라는 표현이잖아 그렇지? 갈증이라는 표현이고 for는요 무슨 뜻이지? 뭐뭐에 대한이야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갈증이 나는 이렇게 하자 지식에 대해서 열망하는 그 철학자의 철학자의 갈증은 이렇게 하자 지식에 대한 철학자의 갈증은 이만큼 주어야 Is showing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잠깐 보여주는 거야 보여집니다 라고 해야 돼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자 보여집니다 BPP 수동태로 써야 돼요 보여지는데 뭐를 통해서 보여주냐 하면요 그 시도들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Attempt 다음에는요 이런 식으로 항상 투부정서 형태로 나옵니다 투부정서 형태로 찾으려는 시도에요 찾으려는 시도의 수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더 나은 답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보여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요 Even if가 이렇게 두개가 붙어있으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러한 답들이 Never found 결코 발견이 안 되어지더라도 결코 찾을 수 없더라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 더 나은 답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지식에 대한 철학자들의 그 갈증은 더 나은 어떤 질문들에 대한 더 나은 대답들을 찾으려는 시도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비록 그 답들이 결코 발견되어 지진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는 없어도 더 나은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바로 철학적인 갈증에 보여진다는 얘기에요 동시에 여긴 동시에 입니다 At the same time 이따가 적어보자 그 한 어떤 철학자는요 또한 알고 있어요 끊어주세요 뭐를 알고 있냐면 Being too sure Being too sure 밑줄 그자 요거 잘 해석해야 돼 Being too sure는요 확신하게 되는 것이 되겠지 너무 확신하게 되는 것 철학자는 알고 있는데 확신하게 되는 것은 Can 뭐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 게 뭐냐면요 힌도입니다 힌도가 무슨 뜻이냐면 방해하다 라는 뜻이야 방해하다 방해하다 대표적인 거 선생님이 두 가지만 적어줄게 Disturb 얘가 방해하다 라는 표현이고 하나가 Interrupt이야 얘도 방해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펙실테이트는 용이하게 하다 펙실테이트는 용이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라는 표현은 결국 쉽게 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용 가능하게 하다 그래서 이제 펙실테이트는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확신하게 되는 것은 Can Hinder 방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발견 다른 또는 더 나은 가능성들의 발견을 방해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일에 너무 확신하게 되면 다른 어떤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 예전에 민주가 그 철학적인 대화에서 자 여기서는 다이얼로가 대화인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까 담론 이게 대화를 이제 담론이야 좀 약간 깊이 있는 대화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철학적인 담론에서 또는 철학적인 대화에서 그 참여자들은 is aware are aware 다 여기지 자 선생님도 이거 항상 강조하지만 be aware of 가 나오든 be aware that 이 나오든 결국 얘를 해석할 때는요 누구랑 비슷하게 해석하냐면요 알다 라고 해석해 그냥 no의 의미를 해석해주면 편해요 참여자들은 인식합니다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참여자들은 알아요 there are things 거기에 뭔가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데이브도 가로 열고요 어떤 상황들이냐면 그들이 don't know 모르는 상황들이 있고요 또는 do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여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 못하는 것들을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뭐해야 된다 인정합니다 인식합니다 또는 압니다 그래서 그 대화의 목표는 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나는 것이 알고 있는 그러한 대화에서의 목표는 is to alive 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alive랑 같이 쓰라는 것은 ing 쓰라는 것 같은데 도다라는 것 이거 뭐 쓰라는 거지 같은 것 쓰라는 거니까 ahead ahead 앞인데 오브 타임 그 시간의 앞이니까 미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전에는 미리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 생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지 우리가 철학적인 여기는 우리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철학자들이 대화하는 목표는 뭐라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도달하는 거야 알겠지 답을 찾는 거야 전통적인 학교들에서는요 위치인데 지금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필로 주어 프리젠트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where로 바꿔야 돼 왜냐하면 완벽한 문장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할지 철학이 있지 않았던 이렇게 하자 철학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전통적인 학교에서 완벽한 문장입니다 학생들은 종종 워크 일을 하는데요 팩철 캐스천 팩철 캐스천이 사실적 질문이야 사실적 질문들을 가지고 종종 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우는데요 특별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listed 나열된 in curriculum 커리큘럼에 나열된 그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I not require 요구 받지도 않아요 to solve 철학적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요구 받지도 않아요 자 지금 이 문장은요 자 철학이 존재했던 주어 동사 그리고 그들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뭅니다 해서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지금 누구로 연결된 거냐면요 요 대수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 앞에 엔드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자 다시 갈게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전통적인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은요 사실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구체적인 내용만 배우는데 어떤 내용 이미 전 커리큘럼에 나열된 내용만 배울 테고요 그리고 그들은 요구 받지도 않아요 철학적인 문제를 풀려고 요구 받지도 않습니다 했지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그럼 이건 뭐야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 안 던진다는 얘기야 안 던진다는 얘기지 지식과 이해는 아 디벨로 발전되어 지는데요 지식과 지혜는요 이해는요 뭐를 통해서 생각과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되어 집니다 생각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 생각과 이야기는 철학적인 담론을 얘기하는 거야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발견되어 진다는 겁니다 뭐가 빠진 거야 여기 들어가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과 7번 사이에 7번과 8번 사이에 이 문장이 들어간 거예요 맨 위에 문장 갈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what one does not know 자 어떤 사람이 모르는 것에 대한 인식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인식은 can be good way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방법?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다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뭐를 아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 does not know 모르는 것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그러한 인식들이 인식들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문제를 이 사람이 뭘 몰라? 그게 어떤 방법이야?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put things into 인데요 put 밑줄 into 밑줄 어려워하지만 a가 b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 가지 것들을 말로 놓는 것은 자 봐봐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도 봐봐 이러한 상황들을 말로 놓는 것은 이라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야 결국은 철학적 대화가 되는 거지 잘 보세요 철학적 대화라는 얘기는 결국 철학적 대화라는 얘기는 모르는 것을 뭐 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모르는 것을 인정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철학적 대화를 하는 것이 메이크 만드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됐지? 해석은 분명하게라고 선생님이 목적 보여요 여기 칠판 봐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하게 된 거잖아 근데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LY가 빠져야 될 겁니다 이거 형용사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요 이거는 more clearly가 아니라 clearer 이렇게 가야 돼요 형용사로만 나와야 됩니다 얘 틀린 거야 고보 문자 그러므로 therefore가 들어가겠네요 학생들은 must not be afraid of 두려워해서는 안 돼 말하는 것을요 이거 thing으로 끝나니까 warring이 뒤로 가야겠다 잘못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something wrong이 돼야 돼요 또는 이야기하는 것을 talking으로 나와야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war가 지금 여기 있는 war가 saying과 talking을 묶어주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thing으로 끝났기 때문에 형용사가 뒤로 간 거지 without first being sure that they are right 그들이 옳다라는 것을 처음 확신하는 거 없이 옳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신하는 거 없이 확신하는 거 없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럼 봐봐 being sure they are right 그들이 옳다라는 것을 처음 확신하는 거 없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옳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지 그거 없이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짚으면서 넘어가는 게 조금 좋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좀 짚으면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일단 주제 먼저 적고선 한번 가보자 무지의 인식이 첫 번째 문장이 나왔던 거야 무지의 인식이라는 얘기는 벌써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처음에 철학의 기초다 철학의 기초는 무지에 대한 인식인데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다라는 단어는 대화라고 생각하면 돼 철학은 뭐라고 그랬어 모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알기 위한 더 좋은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철학이라고 그랬지 이해됐습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요 주제 됐고 삽입은 됐고 틀린 문장을 한 군데 찾은 것 같고 연결사 어법상 틀린 것 아까 show-through 써있어야 됐지 연결사가 뭐였었지 동시에 at the same time 여기서 힌더를 쓸 건데 힌더가 방해하다고요 그 방해하다라는 두 개 disturb 라든지 아까 선생님이 적은 interrupt 두 가지는 적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 똑같은 거 지금 비동사 뒤에서 to alive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게 돼서 보러스였으면요 yng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거고 5번 문장의 어법 listed 아니다 5번 문장에서 틀린 게 뭐였었지 잠깐만 5번 문장에서 틀린 게 뭐지 4번elve 뒤에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서요 지금 이거 동격에 됐죠 완전한 절로 봐야돼요 미리 이해하지 못하는 거 목weisen을 못 такие 위치를 대수로 쓰라는 얘기죠 동격입니다 그리고 리스티드로 고쳤고 6번 문장 어법 틀린 거가 아까 뭐였었지? 위치를 웨어로 바꿨죠? 8번 어법상 두 군데. 8번 문장에서 두 군데나 찾았어? 아 찾아보자. 푸팅이 주어가 되고 있으니까요. 메이크에 S 붙이면 되는 거고 More Clearly. 부사 자리,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 써서 클리어로.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틀린 거네. 9번에 어법상 두 개가 있었어요? 어 그래네. 여기 두 개 찾아놨네. 그지?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찾아내는 게 정확한 겁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감정이 행복, 단순히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거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쉽게 풀면은 앞으로 나올 얘기 중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요. 정신적 우리 유전자가 기억과 대조해 갖고서는 그 더 킹그뿜을 느끼게 만드는 거야. 이게 좀 어렵지? 쉽게 얘기하면 너한테 선생님이 사탕 하나를 줬어. 맛있는 사탕을 하나 줬어. 그 다음날에도 하나를 줬어. 그 다음날 하나 줬어. 좀 익숙해졌네. 그지? 그 다음날 하나 주면은 어 선생님 고마워요. 라고 먹겠어? 그냥 뭐 감사합니다. 이 정도 먹지.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세 개를 줬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기쁨이 더 커지겠지. 왜? 이제까지 기억은 사탕 하나에 행복했지만 지금 선생님이 준 건 몇 개를 줬으니까. 세 개를 줬지. 그럼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그 이전의 내 뇌 속에 기억된 하나에 대한 행복감보다 더 컸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더 행복해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가볼게. 가장 파워풀한 감정의 경험은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가장 강력한 감정적인 경험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감정적인 경험들은 경험들인데 어떤 경험들? 브링 쪼이, 기쁨을 주는 경험이에요. 자, 그러니까 감정적인 경험들의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기쁨, 영감,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랑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강렬한 경험인데 그것들은요. 메이크 만드는데 서퍼링 베어블리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요? 메이크 만드는데 고통을 뭐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베어러블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뭐뭐 할 수 있게라고 했지만 결국 선생님이 이 보호자리에서는 무조건 LY가 안 되고 형용삼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베어러블 이렇게 쓰자. 베어러블 아, 그런 강력한 감정들이 기쁨을 가져뒀던 감정들 그리고 영감을 줬던 감정들 그리고 사랑의 어떤 종류의 그 감정들은 어떤 감정이냐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감정이에요. 알겠습니까? 남자친구랑 싸웠어? 싸웠어? 그럼 네가 용서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예전에 잘해줬으니까 그치? 그런 기억들로 하잖아요. 아, 갈게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갈게요. 이러한 감정적인 경험들은 아, 리절트 결과인데요.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결과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결과로 나타났던 이니까 리절트 인으로 써야겠다. 리절트 인 하게 되면 초래하다라고 할게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초래하다. 우리의, 여기서는요. 느낌이죠. 감정이니까 feeling으로 쓸게요. 이거는 명사로 쓰자. 우리의 감정이 뭐 하도록 해줬습니다. 행복하도록 이렇게 하자. 우리의 감정들을 행복하도록 초래했던 이러한 행동들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감정, 기쁨의 감정, 그리고 즐거움의 감정들은 결국 선택의 결과인데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 어떤 행동들이냐면 우리의 감정이 행복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룩 앱 볼 때 행복이라는 것을 볼 때 뭐를 통해서? 스피리철 필터를 통해서 자, 스피리철 필터는요. 정신적인 이라고 하자. 정신적인 필터를 통해서 필터는 정신적 필터를 통해서 필터는 뭐 걸음 장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의역을 구제하자면 정신적 필터는 이건 적어줄게요. 선생님이 정신적인 필터라는 얘기는 결국 뭐라고 하면 정신적 관점에서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 정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행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뭘 깨닫냐면 이것은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통과 그리고 두통이 없는 거야. 부재 ever sense 고통과 또는 두통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니네가 행복을 바라보게 되면 그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고통도 없고 또 무슨 상태이지? 두통이 없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좀 상대성 상대적인 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sitting 앉아서 이렇게 하자. sitting으로 갈게요. with a sick 아픈 채로 앉아 있거나 아니면 부상당한 아이들이야. 아, 아파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 부상당한 아이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get to know get to는요. 뭐뭐 하게 되다야. 모두 알게 됩니다. 깊은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심오한 즐거움을 알게 되는데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하면요. 버블 오버 하는 거야. 버블 오버. 자, 여기서 버블 밑줄 그으세요. 버블이 무슨 뜻이지? 거품이라는 표현이지. 그래서 거품이 바깥으로 나오다라는 표현이 이제 버블 오버인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요. 벅차오르다. 그 아들이나 또는 딸이 begin 뭐하기 시작할 때 to heal 치료받는 것을 시작할 때 이거는요. 뭐 이건 힐링이라고 써도 돼요. 아, 다친 아이들이나 아파서 앉아 있는데 그 모든 부모님들은 그 아이 깊은 심오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심오한 기쁨을 언제 느끼냐면 그 아들이나 딸들이 치료받기 시작할 때 깊은 즐거움을 느낀대. 됐지? 이 간단한 예는요. 이 간단한 예는요. 오브 하우 이거 틀렸잖아. 하우 다음에 의문사 주어니까는 we can하고 자리가 바뀌었네. 이렇게 의주동의 형태로 와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can be fluid 자, 홍수가 넘칠지는요. 여기서 홍수가 넘치다라는 표현은요. 감정이 벅차오르다를 이렇게 바뀐 거야. with happiness 행복을 가지고 감정이 벅차오르는 간단한 예는요. 그 어떤 행복? becomes 되는 행복이야. 좀 더 어떻게 되는 행동이냐면 intense가요. 무슨 뜻이지? 강렬한 이라는 표현이고요. moderate는 중간에 중용해라는 표현이야. 온화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intense로 갈게요. 좀 더 강렬하게 되는 그러한 행복을 위해서 벅차오르는 예는 언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다. 이것은 예인데 어떤 예? 우리가 어떻게 감정이 벅차오르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행복으로 좀 더 강렬하게 되는 행복인데 우리가 contrast 할 때 contrast는 무슨 뜻이지? 대조할 때 대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contrast가 대조하다. 이것을 누구랑 대조하고 있어? 이전의 고통과 내 이전의 고통과 이것을 비교할 때 좀 더 강렬하게 됩니다. 됐어? 이 짓 하면요.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켜지는데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주어동사가 나와요? 뭐가 빠졌는데? search as 이러한 경험들은 뭐뭐와 같은 경험들? this go into the chemical archive 이 경험들은 search as 이것과 같은 경험들은 이렇게 하자. 이것과 같은 경험은 어떤 경험이지? 고통을 행복으로 고통이 대조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이러한 경험은 go into the chemical archive 로 갑니다. 자, chemical archive인데 아카이브를 위해서 저장소라고 해석했나? 뭐라고 해석했었지? 보관소라고 해석했나? 화학적인 아카이브 보관소로 이동합니다. 5부 림빅 시스템에 자, 림빅 시스템에 밑줄 보세요. 림빅 시스템은 림프 절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그냥 변형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뇌의 감정 체계 이렇게 하세요. 대뇌의 감정 체계에 그 화학적인 보관소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익스피리언스 경험할 때마다 진짜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그 저장된 감정들이 아, 활동되어집니다가 되겠지. 저장된 감정이 활동되어집니다. 서프레스 하면 억압하다야. 얘는 활성화시키다야. 여기서는 활성화되는 거죠. 억압한 게 아니라 활성화됩니다. 언제? 우리가 벅차오를 때 아플로드가 벅차오르다라고 했을 것 같지? 뭐로 벅차오를 때 더 깊은 기쁨인데 훨씬 더 깊음이 되겠지? 이건 2분 더 깊은 기쁨으로 than you remembered 네가 기억했던 것보다 네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깊은 심지어 더 깊은 기쁨으로 넘쳐 흐를 때 이게 활성화되어지게 됩니다. 너의 영혼적인 유전자는 여기서 유전자라고 표현한 거는 왜 화학적인 저장소 화학적인 저장소에 뭐가 됐다 그랬어? 저장이 됐다 그랬지?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장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너의 생물학적인 보물 지도입니다. 생물학적인 보물 지도야. 기쁨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과거의 기쁨과 대조해서 더 깊은 기쁨을 느끼게 하는 거는 우리가 뇌의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보물 지도다라는 얘기예요. 보물 지도는 뭐냐면 태조해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됐어? 그래서 여기서 감정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요. 뭐라고 하냐면 대뇌에 이렇게 하죠. 변형계라고 했는데 그냥 대게 대뇌에 신경계 저장 신경계 저장 되어 있는 저장소라고 하죠. 저장소들은 보물 지도다. 거기에 행복했던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이 지문은요. 별표 세 번 치고서 꼭 외울 수 있도록 해. 많이 보세요. 나중에 선생님 이거 지문 대충 얘기했는데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적 유전자는 여기서는 정신적 유전자라고 표현했지만 책에서는 아카이브라고 있어요. 어디 있었지? 아카이브? 아카이브 어디있냐? 여기 있다. 아카이브 내 요거 부위 아카이브 에 저장 과거 경험과 대조하여 더 큰 기쁨을 느낌 자 그래서 이건 조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대조한다는 표현으로 못 썼냐면 컨트레스트라는 단어를 썼죠. 뭔가를 대조하고요. 더 킹금을 느낀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